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의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안미정입니다. 연일 천여 명 가까운 숫자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고 집중관리에 들어갔는데요. 강서구에는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 2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지난 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서구는 곰달래 문화복지센터와 마곡실내배드민턴장 주차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긴급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무증상 감염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수가 늘어나는 데 따른 특단의 조치로 곰달래 문화복지센터에서는 도보형 임시선별검사소가, 마곡실내배드민턴장 주차장에는 승차식 임시선별검사소를 마련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에는 증상유무, 역학적 연관성과 상관없이 원하는 누구나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됩니다. 단 일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코속에 면봉을 넣어 검사하는 비인도도말 PCR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속한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타액 PCR검사나 신속향원검사도 진행합니다. 강서구 보건소 선별검사소와 함께 최대 2천여 명 이상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집단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대응과 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전반적인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연말연시 모든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편 구는 수도권 2.5단계 시행 이전부터 지금까지 구시설 관리와 대응에 있어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강서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의 내년 예산이 1조 30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04억 원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 극복, 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21년 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조 132억, 특별회계 172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2%가량 늘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증가폭이 크지 않아 내년도는 다소 빠듯한 살림살이가 예상됩니다. 이에 강서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 좋은 안전환경 조성, 구정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60.75%인 6,2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 541억 원, 일반공공행정 440억 원, 문화 및 관광 241억 원, 보건 237억 원 등의 순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일자리 사업에 17억 7천만 원, 서울 강서사랑산품권 발행 26억 원, 안전교육센터 설치에 20억 원, 노후 불량도로 정비에 27억 원 등이 책정됐습니다. 특히 군은 반복적인 사업을 과감히 정비해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 사업비로 재편성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불가피하게 편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구하고 광역사업과 SOC 확충 등은 각종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파악해 적용하면 작은 예산으로도 큰 변화를 줄 수 있는데요. 허준 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 주변 버스정류장이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과 지역의 전시 포스터를 개시할 수 있는 디자인 승차대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강서구는 디자인 승차대 2개소, 새로운 디자인 광고물 5개소 등 허준 박물관과 겸재미술관 주변 7곳의 버스정류장을 세단장했습니다. 허준 박물관 주변 디자인 승차대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한의학의 중심지라는 의미를 담아 약장을 콘셉트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겸재미술관 주변 버스정류장은 겸재정선의 진경산수 화풍을 담아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역 문화시설과 행사를 홍보하고 버스를 기다리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 향유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가양역부터 허준박물관 구간을 허준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캐릭터 조형물과 함께 다양한 건강상식도 전하고 있으며 마곡지구에도 새롭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